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허태정 대전시장이 본문산 망양탑에서 열린 제31주년 이북도민 합동망양제에 참여해 통일을 기원했습니다. 이번 망양제는 이북 5도 대전 사무소에서 주관해 대전시에 거주하는 실향민들의 단합과 애양정신을 기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. 대전에는 약 16만 명의 이북도민이 살고 있으며 각 도별 도민 회장을 중심으로 평화통일기원체육대회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